안녕하세요. 하늘TV의 의정부 하늘 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도령님, 제가 올해부터 삼재인 쥐띠잖아요. 내년에도 좀 걱정이 많이 돼요. 그래서 내년에도 삼재띠들이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지. 삼재 같은 경우에는 역량을 받는 사람도 있고 안 받는 사람도 있어요. 대부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안 받는 경우에는 조상자리의 덕이 있어서 피켜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주 구성 자체가 단단해서 튼튼해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긴 한데 특히나 내가 조상자리가 좀 어렵고 사주 구성이 좀 힘든 경우에는 삼재의 영향권이 좀 크죠. 특히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들삼재가 끝나고 누르는 삼재가 시작되는 타이밍인데 삼재의 영향권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나는 타이밍입니다.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뭔가 전조 형상만 많이 보였다면 일이 조금 그르치게 되거나 안 좋은 느낌만 들었더라면 내년 같은 경우에 확실한 눈에 보이는 결과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 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좀 내년에 조심해야 될 띠 삼재띠 4가지 정도 추스려 보았어요. 30대, 40대, 50대, 60대 한 번씩 좀 성공해보았으니까 한 번씩 잘 들어보셨으면 합니다. 30대는요. 임신생 32살입니다. 내년이 되면 32살이죠. 임신생 원숭이띠인데 원숭이띠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32살인데 내년에 조금 이별수, 인연에 있어서 아픔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. 이때 집안에 좀 상물살이 들어서 가족들이 좀 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. 또는 이제 배우자와 좀 결별을 하거나 부부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는 타이밍입니다.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모든 인생의 인생이별수가 드는 타이밍이다 하시니까 이때 특히나 좀 사람 자리에 있어가지고 좀 조심을 하셨으면 해요. 다른 띠들 같은 경우에는 물질적인 부분에 조금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 임신생 원숭이띠는 사랑관계는 참 힘들어요. 왜냐하면 내 마음도 잡아야 되고 상대방 마음도 잡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죽었던 문제보다 좀 고심이 깊어질 띠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조심하면 무탈이 더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. 참고하셔가지고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. 40대의 신생 원숭이띠입니다. 마찬가지로 내년에 44살이 되는 원숭이띠인데 내년에 금전에 대한 좀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. 내가 이제 나갈 금전은 좀 많은데 들어올 금전이 좀 약해가지고 금전의 흐름이 좀 답답한 상황에서 여기저기 뭐 대출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에게 융자를 받아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결제를 하고 대금을 받기로 했는데 그런 대금 같은 것들이 좀 밀리거나 빌려준 돈을 좀 못 받거나 그런 금전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생길 것이라 사료가 돼요. 그래서 최대한 대처를 하는 방법은 금전 관계에 대해서 올해 최대한 연말이 끝나기 전에 심플하게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. 아니면 내년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금전 관계면 문서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계약을 쓰는 게 나한테 유리한 입장으로 쓰는 게 좋으실 거라 사료가 됩니다. 이 타이밍은 또 잘 넘어가면은 또 이제 기반을 단단하게 잡는 그런 시기가 되니까 뭐 안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닐 거예요. 이런 것들이 또 계기가 돼서 전화위복이 돼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방피도 된다 하시니까 잘 참고하시고 힘내셔서 내년도 무탈이 잘 넘어가시기를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때는요. 50대에 임자생 지띠입니다. 50 내년에 두 살이 되죠. 조금 내년에 이제 뭐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뭐 사인을 하거나 이런 일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. 문서의 흉이 굉장히 깊게 들어오는 해입니다. 계약서를 잘못 써가지고 내가 큰 낭패를 겪는 타이밍이에요.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내가 사기를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에 대해서 뭔가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할 때는 굉장히 고심을 하셔서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. 보이스피싱도 요즘에는 뭐 검찰도 당하고 형사도 당하고 다 당한다 하더라고요. 이게 뭐 알고 대비를 모르고 그런 걸 떠나서 잘 당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미리미리 보이스피싱 같은 거 어떻게 당하는지 좀 이렇게 사례 같은 걸 좀 보고 숙지를 하시면은 피리 이런 제 말씀이 내년에 꼭 도움이 되는 그런 타이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아무튼 임자생 지띠 여러분들은 내년에 문서의 흉 꼭 조심하셨으면 합니다.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내년에 64살이 되는 경자생 지띠 여러분들입니다. 경자생 지띠 여러분들이 제일 안 좋아요.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조심하라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부분이 안 좋냐 뭐 앞에 말씀드렸던 뭐 이별수, 금전, 문서 이런 건 다 필요 없습니다. 제일 중요한 건강이죠 건강. 내년에 건강에 조금 어려움이 크게 듭니다. 무조건 내가 몸에 좀 칼을 한번 댄다거나 시술을 받는다거나 횡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. 그리고 내 자체 내 안의 질병적인 부분도 있지만 외부적으로 겪게 되는 사고 수도 충분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운전을 많이 하시거나 위험에 노출된 직업을 가지신 분들은 꼭 조심하게 컨디션이 좀 나쁘다 싶으면 굉장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. 이런 일들이 꼭 뭔가 안 좋을 때 많이 일어나요. 꿈짜리가 사납다거나 그런 전조현상이 일어날 때는 특별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경자생지띠 여러분들이 이때 건강성과 무탈이 넘어가면 내년부터 나갈 사람들부터는 다시 건강을 회복하는 그런 운기에 들어가거든요. 한때입니다. 한때 이때만 조심하면 무탈이 잘 넘어갈 수 있으니까 올해 연말부터 잘 유념하셔가지고 미리 미리 좀 대비를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니까 꼭 참고하셨으면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두려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 자 오늘은 내년 2023년 개명년 토끼띠에 굉장히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삼재띠 네 개를 추술해 보았습니다. 건강, 이별, 문서, 금전 이렇게 이슈를 추술해 보았는데 삼재라고 하는 기간이 그런 거예요. 하루 중에 우리가 24시간 중에 6시간 정도는 우리가 잠을 자잖아요. 우리 이 삼재띠도요 12년 중에 3년을 쉬어라 하는 운기예요. 근데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쉬지를 못하잖아요. 그러니까 꼼꼼할 때 나와가지고 움직이니까 돌부리에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건강수구를 놓치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주머니에 있는 돈을 흘려서 금전수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넘어지다가 옆에 사람 손을 놓쳐가지고 이별수를 겪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. 아무튼 잘 대처하셔가지고 우리 판매 들은 구독자,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혜롭게 잘 넘어가시기를 항상 열심히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도 시청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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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